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주, 영주, 영주. 정규 씨, 아니 영주가. 네. 그게 아닌데요. 진짜. 형, 혀가 얼어가지고 지금 말을 못하시죠, 지금. 혀가 아니라 이가 얼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정규 씨. 네. 제가 하와이 있다 왔잖아요. 하와 갔다 와서 그런지 체감이 더 춥게 느껴지네요. 와, 진짜 형은 더 그러고 있다. 장난 아니에요. 어떻게 하와이 잘 갔다 왔어요? 잘 갔다 왔는데 마음이 편지가 않더라고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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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냐하면 고패움을 비워두고 내가 없는 자리에서 정규 씨가 얼마나 또 경고망동하게 했을까 말이야. 아, 경고망동할 수 있었던 기회를 형이 아주 그냥. 아니, 어떻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에 거기서 기도하고 신경 많이 썼습니다. 이야, 나 진짜 놀랐어요. 중요한 게 말이죠. 지금 그 날씨가 지금 10도, 10도. 왜요? 영하 10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안 벌어진다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 하지만 추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 이유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가는 교회가 말이에요. 어떤 교회였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들었는데 특별한 교회예요. 특별한 그 교회에 우리가 한번 가보자고요. 힘차게 한번 하나, 둘, 셋, 고! 나 기대가 돼. 얼마나 특별하길래. 그러니까. 하나, 둘, 셋, 고! 영하 10도의 날씨도 고팸을 막을 수는 없죠. 특별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 오늘의 교회. 서둘러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날씨가. 어우, 날씨. 여기 일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추운데? 잠깐만요. 근데 젊은 분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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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추운데 고생들 하시네요. 아유, 저렇게 젊은 분들이. 아니, 되게, 되게 밝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우리 지금 고팸에 와서 젊은 분들. 저기 또 있어요. 여기 조금 신기하네. 여기 젊은 분들이. 청년들 같은데? 아이고, 추운데 고생들 하시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반갑습니다. 추운데 방금 조심하시고요. 네. 그럼 그냥 젊은이들이 아주 그냥 수고 많네. 아니, 나는 고향교회 하면서 젊은 분들 뵙는 건 거의 처음인데.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나저나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어, 되게 아담하다. 아, 이거 약간 저거 같지 않아요? 펜션 같은 느낌 아니에요? 어, 맞다. 아, 맞다, 맞다. 뭐야, 형님? 잠깐만. 저기 또 뭐 하고 계시는데? 저기도, 저기도 젊은 분들이. 어, 뭐? 어, 일 들으려고 하시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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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이구, 이게. 우와. 바쁘게 일을 하고 계신데. 이거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세요? 아, 예. 저희 다. 여기서 지금 식구들입니다. 그래요? 아니, 저희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 또 젊은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다 같이? 아, 예. 그분들도 다. 아, 진짜? 교회에 왜 이렇게 청년들이 많아, 시골에. 진짜 깜짝 놀랐어. 아니, 시골에 이렇게 처음이에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고향교에 일려놓기 위해서 했지만. 이게 식구들이 다 젊고, 목사님도 젊고 다 젊으십니다. 잠깐만, 그러면 아까 이렇게 올라올 때에는 목사님. 아, 이분이 목사님이네. 아유, 목사님. 반가워요. 아유, 모른체시고 그래요. 아유. 저희 목사님. 네. 저희 목사님은 주변에서 일하고 계실 텐데. 한 번에. 아니시라고요, 목사님? 진짜예요? 오다가 목사님 같은 분 뵀어요? 못 뵀는데 그래도 정규 씨. 우리가 지금 고팸이 몇 년입니까? 우리가 목사님 딱 발견한 초기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명탐정처럼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이 안에 있다. 저는 너무 궁금해요. 빨리 목사님을 찾아주세요, 고팸.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따님이세요? 목사님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여기, 여기. 어, 아까 인사했는데.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아하. 뒤돌아보세요. 잠시만요. 자, 앞으로, 앞으로. 목사님. 야, 안 돌아보는 겁니까? 목사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까 빨리 대답 좀 하시지. 잠시만, 여기 한 분 또 계십니다. 아무튼. 목사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왔습니까? 와, 아니. 하하, 번번이 틀리는 고팸. 아까 그 패기는 어디로 간 거예요? 오늘 안으로 찾을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혹시 젊은 목사님. 목사님이세요? 아니요. 표정이 인자했는데 방금. 조용한 분이 계신데 지금. 저기 혹시 목사님. 아, 네. 와, 대박. 대박. 진짜 젊으신 우리 여자 목사님이셨어. 네, 반갑습니다. 빈마이크의 이즘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와. 저희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젊으신 목사님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고. 여자 목사님은 저희가 두 번째고. 그렇죠. 근데 또 저희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이 시간에? 정말 뭐 저도 영문을 모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아까 오면서 만난 청년들이 다 우리 빈마을교회 청년들이 뭐죠? 네, 청년들이고 이곳 주민이 아니라 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이요. 아, 그러니까 오늘만 온 게 아니라 같이 지내는. 네, 네. 그럼 공동체 생활하시면서. 네, 영성 훈련하면서 같이 이제 순회 선교도 하고 있는 식구들입니다. 아, 그러시네요. 진짜 가족이네요. 네, 네, 가족이죠. 아니, 근데 오다 보니까 뭐 그냥 일이 전기통으로 막 뭐 나무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던데. 아무래도 시골에는 일이 많기도 하고. 네. 또 저희 식구들은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기 때문에. 네, 네. 네,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밭에 농사를 다 짓고 내년을 위해서 밭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무를 자르는 거는 그거를 이제 우드칩을 만들어서 땅에 넣어 놓으면 건강한 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요. 와, 땅까지 생각해서. 아니, 근데요. 이렇게 청년들이 많아서 놀란 것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이렇게 가족처럼 지내시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해요. 그냥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 싶다. 네. 이 고백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됐어요. 너무 신기하다. 뭔가 지금 그 1박 2일 동안 궁금한 게 더 많이 막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알아가고 싶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아니, 또 청년들이 막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또 저희가 그냥 여기서 계속 이야기만 나누기 좀 뭐 하니까 어떻게 복사님 인도해 주시면 저희가 좀 따라갈게요. 한번 해 주시겠어요? 그럼요. 저는 이야기 계속 나누는 거 좋은데 왜 그러세요. 그럼 여기 그냥 가만히 서 계세요. 혼자 질문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가만히 드려야죠. 그래요, 그래요. 한번 가봅시다. 네. 네. 진짜 특별하다, 그죠? 특별하다. 작업 중인 공동체의 일손을 돕기 위해 바로 투입되는 고팸.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두침 만들기인데요. 오, 제법 잘 돕고 있네요. 아, 지금 이 칼로 다녀오잖아요. 조심해서 하세요. 네. 이 우두칩 퇴비는 친환경 유기농 농사법으로 건강한 토양을 만드는 자연 비료라고 하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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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 씨. 지금 일을 돕고 있는 건지, 일을 더 만드는 건지 모르겠네. 어찌됐든 끝까지 열심히 만든 우두칩을 가지고 이제 밭으로 이동합니다. 자, 공동체와 함께 밭에 도착했는데요. 이렇게 함께 우두침을 둘러매고 있으니 고팸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보이는데요. 아니, 그런데 목사님. 네. 이게 그냥 비료하고 그냥 농약해서 하면 되지. 이렇게 좀 귀찮게 해야 되나요, 겨울에 추운데? 그렇게 하는 농법이 땅의 중금속을 축적시키고 산성화시켜서 결국에는 땅을 망가뜨려요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이 땅을 살리는 농법을 저희는 추구하고 있어요 오, 그렇구나 근데 이게 여기를 다 꽤 넓은 곳인데 이거를 친환경을 해주려면 대면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하지만 더 감사하고서라도 그렇죠, 사명감을 가지고 목사님이 또 이렇게 그냥 외적으로만 봤을 땐 굉장히 간열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또 든든한 공동체가 있으니까 그렇죠 또 이 일들이 가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저희 든든한 우리 농사팀들이 또 그러니까 지금 다 초대 하나씩 들고 갑자기 열심히 하러 수업하세요 아, 흘러! 하트 마시고 이야, 참 좋더라, 진짜 아니, 근데 그러지마, 목사님 이거를 저희가 오드티브를 쫙 깔면 내년에 여기서 장물이 어떤 장물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올해부터 얀빈이라는 장물을 심기 시작했거든요 얀빈이요? 네네 저거 처음 들어보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거? 잠깐만 얀빈? 얀빈 그게 뭐예요? 그게 뭐지? 토종 장물은 아니고 아열대기 위해서 자라는 장물인데 그 얀빈이라는 장물이 굉장히 피부 미용에 좋고 콜라겐, 또 뭐 천연 인슐린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특용 장물이에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다가 열심히 오드티브를 뿌려놓으면 얀빈 얀빈이 잘 자라야 되는 거예요 얀얀얀얀얀얀 얀빈 그래서 우리가 화이팅을 외치로 의미해서 이번에는요 얀빈 3장 한번 갑시다 내년에도 건강한 먹거리 잘할 수 있도록 얀빈 3장 얀빈, 얀빈, 얀빈 자, 갑시다 슬아야, 가자 얀빈 그리고 귀한 깨달음도 얻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그냥 자연에서 나온 나무를 다시 뿌리면 이것이 또 다른 장물들을 만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정말 교훈이 있다 성경적 이치 아니겠습니까?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 그럼요 이거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어 자, 그죠? 형도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얀빈! 얀빈, 얀빈, 얀빈 아, 그렇잖아요 야, 진짜 확실히 뿌리시는 게 다르시다, 우리랑 예? 베테랑들이랑 다르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어서 뭐예요? 아니, 자매님 여기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빈마을 교회, 공동체 전에 공동체 생활한 지 3년 됐어요, 3년 3년? 그러면 원래 뭐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는 뭐 하셨었어요? 학교, 대학교 다니다가 대학교 졸업하면서 네, 여기 오게 됐는데 감신을 못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아, 신고한 대학교 지금은 감신 대학원 재학원 대학원 재학생이에요? 잠시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이시네? 아니, 그러면 여기서 지금 최고, 오래 계신 분은 네 저기, 저기 아, 저기서 계신 분? 야, 그래, 우리 그럼 저분이랑 또 얘기를 해봐야겠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가 이렇게 심층 취재에 나왔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 빈마을 교회 공동체에 오신 지 제일 오래되셨다고 아, 네 만나서 이제 말씀 나누고 양육 받고 하다가 단계 선교팀으로 또 저희 교회에 방문을 했어요 오 그래서 와서 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살림을 도맡겠으니 목사님 혼자 하시는 걸 볼 수 없다 오, 대박 목회를 전무하시라 우와, 멋있는데? 네, 살림을 못했어요 아, 근데 이게 무슨...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살림을 못했는데 의욕은 충분한 거죠, 의욕 아, 그러니까... 민영으로 남들이 사춘기가 한 중학교 때 온다는데 저는 한 20대쯤 그때 왔거든요 그때쯤 왔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 만나면서 그러니까 저도 훈련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돕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목사님께서 많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많이 그 말씀을 삶으로 사시는 걸 보여주시면서 어쨌든 제가 많이 우울증도 앓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많이 이렇게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이게 사실 이렇게 공동체 생활이란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또 어떤 분들은 위기를 겪으셔서 나가셨던 분도 계실 수 있으실 테고 우리 경주 자매님 그런 위기 없었어요? 한 번 가출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제보를 해 주셨나요? 네, 저는 위기가 많았거든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나 근데 어떻게 계속 계신 거예요? 음... 진짜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나가고 싶었던 때가 많았었고 왜냐하면 여기 시골에 너도 오시나 싶어요 그러니까... 경주 씨와 첫 공동체 생활을 시작한 이 목사 경주 씨를 품고 양육하며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회복을 통해 이 목사와 경주 씨를 동시에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셨죠 사실은 그 한 사람과 함께 사는 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둘 다 죄인이라서 많은 갈등도 있고 이제 서로 그러면 성장해 나가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또 본인과 같은 영적인 고민, 또 갈급함 있는 친구들을 저랑 같이 연결이 되고 서로 말씀 나누고 케어링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됐죠 아, 그럼 우리 이제 빨리 정리하고 네 이제 좀 출출하실 텐데 가서 여기서 이제 밭에서 했던 얀빈으로 음식을 같이 좀 준비를 아, 우리 그 마지막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얀 빈, 얀 빈, 얀 빈, 얀 빈 자, 그러면 한번 빨리 마무리 합시다 네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경주 점원님 반가웠어요 파이팅! 동생 파이팅!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오 헤이! 찾으라 찾을 것이오 도돌이 같이 구하라! 구하라 그리... 행복한 일터에서 흥겨운 찬양에 빠질 수 없겠죠? 한 마음으로 즐겁게 찬양하며 밭일을 마무리합니다 도돌이라 그리하면 너에게 문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아, 됐습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좀 뿌리고 나니까 나도 그냥 집으로 좋습니다 아니, 아니 근데 목사님 그나저라 뭐 이렇게 여기가 막 시끄러워요? 지금 여기가 기찻길이 놓여지고 있어요 기찻길 기찻길이요? 아니, 기찻길은 우리 들어올 때 저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두 배로 더 이쪽으로 확장해서? 네, 그리고 빠른 지금 터널이 옆에 뚫려져 있어요 아니, 근데 바로 교회 앞에 이렇게 생겨도 괜찮아요? 이거 어떻게... 저희도 너무 당황했죠 아니, 그러면 지금 교회랑 어떻게 뭐 어떤 피해나 이런 건 없어요? 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이 정도 규모로 부지랑 건물을 다시 짓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어? 그러면 이게 교회가 지금 이 상태에 있고 그냥 터널이 옆에 지나는 게 아니라 교회도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 콩 앞으로 기찻길이 놓여지기 때문에 바로 여기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사가 한창 되고 있는데? 네, 지금 한 3년 정도 계속 이제 합의를 해봤는데 법이 없어서 안 돼요 교회에 대한 보상 규정이 제대로 없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거의 부지만 매입할 수 있는 정도 좀 깜짝 놀랐어요 지은 지 1년 5개월 만에 갑자기 통보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 부지가 좀 다른 데로 옮겨줘야 되고 준비되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일하신 그 밭에 뒤에 있는 둘러 있는 산이 저희 교회 이전 부지예요 아... 아니, 저는 그 공동체분들이 다 이렇게 기쁘고 막 활기차고 이래가지고 전혀 근심 걱정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아니, 목사님도 그러시죠 네, 중간에 많이 힘들었죠 한동안은 막 이쪽 사람들만 아타도 눈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어요 여기 옆에 터널이 달파되면서 뒤에 염소도 막 죽고 저도 이제 아기 유산하고 저희 공동체 식구 아기 보셨잖아요, 라엘이 걔도 이제 태중에서 막 건강하던 아기가 갑자기 호흡을 멈춰가지고 응급실 실력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뭐 지난 일이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앞을 바라봐야죠 목사님 지금 이렇게 또 그냥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힘들었어 얼마나 공동체가 힘들었을까 그렇죠 저희도 마음이 어려우면서 그러면 목사님, 지금 앞으로 또 이렇게 해결돼야 되고 뭔가 가장 지금 시급한 어떤 과제나 어려운 부분들이 뭐가 있어요? 일단 이전 부지를 매입하면서 보상액을 다 썼기 때문에 아... 그래서 다시 맨땅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재정이 아주 제로로 돼 있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겨울 내로 여기서는 나가주길 바라고 있어요 사실은 원래 철거돼도 뭐라고 할 수 없는 합법적인 상황이에요 저희도 또 함께 기도하라고 이런 나눔을 주신 것 같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럼요, 진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시죠 그럼요 너무 좋죠 어쨌든 기운 내시고 아니, 저희는... 같이 순자도 가시죠 저희가 지금 목사님께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또 살짝 웃으시니까 목사님도 건강을 이럴 때 더 잘 챙기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같이 가시죠 네, 같이 계세요 네네 이야, 나는 목사님의 이 긍정 마인드에 또 한 번 놀라네 주님 계시잖아요 이야... 이야... 야, 이거 뭐야? 아, 이거 뭐 맛있는 냄새가? 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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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예, 오늘 밖에서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얀빈으로 이용해서 길방울을 드리려고 오마이 주님 우리가 그 저기... 밭에 거기 농작물 얀빈 네, 그걸로 요리를... 얀빈, 얀빈, 얀빈 이게 얀빈이에요? 얀빈, 얀빈, 얀빈 이게 무슨... 큰 마늘이 이렇게 있는 거 얀빈, 합총, 감자 같기도 하고 내 얼굴 같기도 하고 막 그러네 그게 좀 아깝네요 그래요? 얀빈이, 신기해 이걸로 무슨 요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얀빈 말랭이 김밥을 할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얀빈 말랭이를 묻힐 거예요 아, 얀빈 말랭이 얀빈 말랭이 네, 얀빈 말랭이 그러면 양념장이 준비돼 있나요? 네, 양념장은 네, 비밀 빠밤 오, 대박! 오, 대박! 비밀 수제 양념장이군요 네 야, 요거를 활용해가지고 지금 무침을 그러면 우리 계사초도 선생님 저희가 요거 하는 걸 좀 도와드릴까요? 네, 도와드릴게요 이름도 생김새도 독특한 얀빈 익숙하진 않지만 자매의 지도를 받아 열심히 얀빈 요리를 돕는 고팸 공동체 멤버들과 함께 먹을 음식이기 때문에 더욱 정성을 다합니다 아니,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한 번 식사할 때 몇 인분 정도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저희 공동체 식구가 보통 15명에서 20명까지 있거든요 15명에서 20명? 아, 이거 뭐 학교네, 학교 네, 저희가 원체 많이 먹어요 아, 다 청년들이잖아, 또 황소들이 살고 있거든요 황소들이 아니, 그러면 매번 깨닐 때마다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돌아가면서 당번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아, 그날 그날 당번이 있어요? 네 그 공동체의 일관 시간은 어떻게 돼요? 네, 저희는 아침에 일단은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요 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직장 갈 사람은 직장 가고 농사하는 사람은 농사하고 저녁이 끝나고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저녁 먹고 이제 예배를 또 매일 같이 그렇구나 예배를 드리는 공정이에요 진짜 예배 공동체, 식탁 공동체, 가족 공동체 그러면 한번 제가 이걸 이렇게 버무릴까요? 네, 이렇게 마무리해 주세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 이제 매콤달콤한 양념에 양빈을 버무려 마무리하는데요 식탁에 올릴 음식 준비부터 정리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봉사가 모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양빈! 와, 양빈 무치마야 양빈 오늘의 메인 요리는요 양빈 말랭이 김밥! 박수! 와... 아니, 근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김을 이렇게 잡으시고 김을 잡고 한 장 먹고 자, 여러분 김을 잡으세요 그리고, 이렇고 목사님의 친절한 설명에 따라 김밥을 말아보는데요 보기만 해도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과연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맛있게 궁금하네요 어떻게 먹어도 되나요? 드셔보세요 네 짠! 와! 와! 잠깐만 네, 진짜 입 안에서 찜이 한번 확 든다 네 황큼하네요, 정말 매콤하고 달콤하면서 식감도 아주 응 흐들고 다니게 맛있어 응 어머나 다 예배 공동체를 넘어 식탁 공동체로서 함께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행복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이들은 형제, 자미입니다 이게 모두 친환경적이고 응 야, 진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여기가 맞지? 천국 잔치 같아, 천국 잔치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네, 자동 가입 되셨어요 와! 자, 그러면 우리 김마일 가족만의 어떤 특징 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요 하나님만 사랑한다 아... 또, 또? 요리를 잘해요 요리를 잘한다 그리고 잘 먹어요 너무 잘 먹는다 야, 이게 하는 이야기가 다 뭔가 풍성하고 응 그리고 또 뭔가 기쁨에 차 있고 이런 게 막 느껴지니까 야, 진짜 좋네요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사실 이게 공동체 생활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마다 뭔가 트러블이나 위기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뭐 하는 방법이나 비법이 있나요? 일단 싸우고요 아... 확실하게 부딪히시는 거 그렇죠 네, 그다음에요 그러나 이제 싸우는 중에서도 각자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죠 아... 일과가 아침, 저녁으로 예배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배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적을 직접 해주시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마음에 이렇게 막 네, 마음의 감동으로 누가 이렇게 꼬지겨서 할 때는 절대 안 들리다가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면 나도 모르게 수긍하게 되고 먼저 미안하다고 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먼저 가서 사과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예배를 통해서 이야...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 원죄라고 하는 그 죄성이 자기중심성이잖아요 그런데 현대 세대는 그게 너무 강화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갈등이나 충돌들을 겪으면서도 그걸 더 깊이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저희의 건강한 영성을 위해서 정말 내 실체가 어떤지 알고 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나의 연약한 본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공동체의 참된 유익 그들에겐 매일이 깨달음과 성장의 반복입니다 제가 오늘 저도 이따가 예배가 기대가 되는 게 진짜로 제가 정경제랑 같이 있다 보면 진짜 힘들거든요 아, 정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을 좀 만져주시기를 내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다 왜냐하면 진짜거든 근데 형, 저도 기도할게요 다시 합시다 안 되면 오늘 우리한테 꿈을 좀 주시겠죠 조금, 조금 싸웁시다 두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지 궁금한데요 웃음이 끊이지 않은 이곳에서 오늘 우리는 또 천국을 맛봅니다 공동체와 함께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마을 신방에 나선 고팸 작은 선물도 빼놓지 않고 챙겨가는데요 영주로는 언제 오신 거예요? 아까 2010년에 왔으니까 7년 됐어요 아, 그러면 그때 어떻게, 혼자 오신 거예요? 네, 그때는 혼자, 그냥 믿음으로 맨땅이 헤딩이죠 결혼 전에? 결혼 전에 여기가 영주잖아요, 지역이 그런데 목사님 혹시 영주 고향이 아, 아니에요 여기 와본 적도 없었던 곳이에요 네? 뭐야? 어,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여기, 이 지역으로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제가 원래 20대 초반에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고민하면서 우리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반드시 농촌을 살려야 된다 이런 것들에 고민이 있었어요 농촌을 향한 마음을 품고 있던 중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전도사 시절 홀로 경북 영주로 내려오게 된 이희진 목사 예상했던 대로 사역의 첫 발걸음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런 윤불교 문화가 역사가 아주 깊어요 아... 그래서 가부장적인 어떤 문화가 있어서 제가 처음 볼 때 27살이었는데 네, 네, 네 27살 여자 전도사한테는 굉장히 혹독한 땅이었죠 그치, 이게 사실... 진짜 문제셨겠다 전도로서 인사해도 그냥 무시하고 그러니까 동네 분들도 그냥 저 젊은 친구가 여기 왜 갔지? 이렇게 눈으로 봤을 거야 신기하게 지금 이렇게 마을회관을 가신다는 거는 지금은 마을분들이랑 같이 교류도 하시고 네, 처음부터도 그래도 싫어하셔도 계속 갔어요 아, 동네 하시다 할머니 혼자 계신 분들도 가서 이제 처음에 전도하면 뭐 썩은 놈의 천국이냐고 아, 그렇죠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시는데도 계속 이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중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바꾸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말씀드린데 이게 거의 영적 전쟁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에 제대나 싸우시고 또 그렇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전도의 행보를 이어간 이희진 목사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생긴 사람들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저희가 어르신들 드리려고 두유랑 귤 좀 가지고 왔어요 네, 그냥 와와도 좋죠 그래서 이거 드시라고 이거 제주에서 따가지고 보낸 거라 마을회관에 도착하자마자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의 손을 꽁 잡고 말동무가 되어주는 목사님과 공동체 멤버들 부산에는 갔다 오셨어요? 부산에는 안 갔어요 이번에? 건강은 어떠시고? 건강은 뭐 먹으면 좋겠어요 아기는 안 하는데 어 저희 기도하고 있어요 아기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다 갖고 있는 어르신들은 다가가기 어려웠던 처음과 달리 이제는 서로의 근황을 알고 물어볼 정도로 마을 어르신들과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여기 마을에 청년들이 있으니까 좋죠? 좋지 어떠세요? 아니, 여기 마을에 또 어르신들밖에 많이 없잖아요, 사실 시골에 아니, 보니까 여기 이렇게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좀 힘이 많이 나실 것 같아 좋대요, 좋았어 하나님이 어머니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저희가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아유, 참 이렇게 착하게 생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진짜 아이고 참 좋다, 네? 자손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인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랑해주세요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향한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진심을 다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신 잠깐이지만 우리 마을에 간 어르신분들과 만나온 가운데 그분들과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과 빛마을이 많이 노력했구나 그리고 결국에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마음속에 담은 진실된 사랑은 그분들의 차가운 마음도 녹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복음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연결고리로 묶여 공동체를 이룬 특별한 사람들 생각의 차이와 너무나 다른 삶의 방식 이것이 그들 사이를 차갑게도 하지만 발마다 예배를 통해 각자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며 어느새 기적같은 관계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런 철도의 일을 겪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의 억울한 일 그런 약자들의 고통 이게 그냥 이제는 몸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저희에게 어떤 걸 원하셨냐면 저희가 3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 저희 막 얼룩 플레이어가 엄청 준비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런 그들조차도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었고 빛마을 모두 그런 하나님의 도전 앞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해를 끼치는 존재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주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한 목소리로 외치는 이들의 고백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을 전할 때 와,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짜 완성도가 너무 있어서 놀랐어요 우와, 브라보, 브라보 오늘 아침이에요 아니, 박사님, 지금 잠깐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이 아침부터? 저희가 1월 6일에 경원랜드에 공연 예배를 가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연... 공연을 준비하시는구나 공연 예배? 공연 예배 근데 무슨 공연을 이렇게 다니시고 계세요? 네네, 저희가 창작한 고금을 담아놓은 뮤지컬로 부르시는 데마다 가요 어머, 잠깐만 이게 창작하신 거예요? 네네네 흰수리 선교단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순회 선교를 하고 있는 빈마을교회 공동체 직접 창작한 뮤지컬을 가지고 다양한 무대에서 보금을 전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희가 이제 목적하는 바는 저희가 어디든지 부르시는 곳에 가서 함께 예배하거든요 예배하는 그곳에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께 전부를 걸고 마지막 시대에 함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예배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저희의 꿈이고 그것이 저희의 기도입니다 어머, 나 진짜 우리 목사님이랑 40원 뮤지컬배우분들이셔! 나 어떻게 저기 일하실 때는 그냥 일꾼들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혹시 뭐 우리 저희도 조금 지금 우리가 감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끼운 관련됐습니다 은능하시나면 그냥 다 모델이 씹어버리시면 되잖아 악인에게조차 기회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속 깊은 마음 그 악인들 걸음대로 돌아올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도 다치거나 놓치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에 굳이 굳이 그 고생을 자차하셨어 그리고 생각을 해봐 악인 명령 어머, 잠깐만요 고팸 두 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될 텐데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백댄서인데 너무 아팩이 다 아, 죄송합니다 성의와 아이들로요 아, 알겠습니다 사람이 절제가 좀 안 되더라고요 너무 흥이 올라가서 잠깐이지만 조금 시청자분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한 점이 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자, 다시 연습을 이어갑니다 고팸, 이번에는 잘할 수 있겠죠? 고팸의 아이돌급 칼군무에 목사님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징수 알았어요 소리 질러 스테이 하나님 유 방법 하나님 방법 네, 좋아 저희들 좀 스카우트 좀 해주십시오 성의와 아이돌 바로 스카우트 됐습니다 고팸의 아이돌 와 이게 그러니까 지금 랩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네 다 같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네, 네 작가자는 성령님 와... 험불, 험불하고 싶어 험불이요? 험불, 험불 험불, 험불 험불, 험불 험불, 험불 험불, 험불 연습에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백스티지에서 힘을 좀 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자, 같이 한번 저희가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힘을 한번 실어볼게요 그럼요, 형 자자 우리 힘을 내봅시다, 여러분들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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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모두가 하나 되어 몸을 움직이고 소리내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이 시간 이것보다 더 즐겁고 신나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또 어디 있을까요? 야, 벌써 1박 2일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갑니까? 두 분은 1박 2일 동안 공동체 생활 어떠셨어요? 제가 진짜로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1박 2일이 정말 urg인 것 같았습니다 urg인! Chang Sum 진짜 뭔가 그 느낌을 알겠다 아, 너무 좋았어요 처음 경험해보면 새로움 신선함 뭔가 그, 상쾌함? 뮤지컬도 했잖아요, 또 그러니까 일부 하기를 너무 알쳤어요 아니,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아, 저의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진짜요? 뭐가요? 뭐가요? 이렇게 같이 저희 공동체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또 이렇게 함께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긴장도 되고 근데 또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높였나 걱정도 되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 진짜 고양 교회 패밀리군 어, 진짜 빨리네 진짜 우리가 완전 이 안에 패밀리가 돼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춤추고 노래도 하고 저희 이미 한 가족이죠 진짜 저희들에게도 1박 2일이 너무 따뜻한 가족 같은 시간이어서 이야기를 참 계속 나누고 싶은데 앞으로 우리 빈말교회가 또 헤쳐나가야 될 또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될 이 교회 앞으로의 이런 문제를 위해서 저희도 함께 가족된 마음으로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같이 기도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저희가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또 구호를 외쳐야 되거든요 지금 어떻게 마음에 좀 준비가 돼 있어요, 지금? 저희는 항상 목사님의 구호를 정말 마음과 마음 나누거든요 잠깐 지금, 자 하나, 둘, 셋 자, 좋다! 자, 괜찮아요? 느낌 너무 좋다 괜찮으셨어요? 네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구호를 외치면서 네, 또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신인만을 바라보며 농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빈말교회 파이팅!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소백산 자락에 자리한 작은 마을 그 속에 생태를 살리고 농촌을 살리며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교회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뜨거운 열정과 생기로 농촌을 활기차게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기대하는 빈말교회 그 아름다운 비전과 성장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